아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방송을 할 때만 해도 2만명 정도? 청원에 2만명 정도 같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10만명이 꼭 돼야 된다. 입법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만명을 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세월호의 저력과 우리 국민들의 괴력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10월 6일부터 저희가 입법 청원 때문에 진실버스로 전국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호소도 하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저희가 또 이제 이래서는 박차가 이렇게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와중에 그 다음 날부터 또 이제 직접 가족들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진보 유튜버 분들한테 일단은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를 많이 써주셔서 그리고 특히 김성수 tv.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직접 그런 단체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하면서 정말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돌렸는데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10월 12일 날 저희가 카드뉴스로 청원에 대한 홍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1만 명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6일서부터 10일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1만 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호소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14일 날 1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이틀 그러니까 지금 14일까지면 6일서부터 14일까지 1만 명 돌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대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초기에 청와대 청원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청원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로운 걸 다 이겨내시고 청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중간쯤 갔을 때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 해서 계속 이제 퐁당퐁당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 31일 날. 아 31일 날 엄청 갔네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20일부터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더니 31일 날 그날 저희가 6주기 기억문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야 이날 하루에 2만 명 넘게. 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이런 괴력이 나오는구나. 정말 감동했고 감사하고 애타는 마음을 품어 안아주시는 국민들의 그 마음에 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오늘 11월 5일까지였지만 31일쯤에서 이런 기억문화재를 할 때 또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저희는 또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은 하늘에서 애들도 도와줄 거고. 맞아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도와줄 거다. 이 간절한 마음이 통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그날 이렇게 기억문화재 마치기 전에 이게 10만 원 통과됐다고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영주 감독님 정말 사회 보시면서 울컥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기록물 그건 한 1만 정도 9천에서 1만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3시간 만에 그게 이렇게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도 세월호 특조위법 이거는 10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록물법은 이게 속도가 좀 늦었고 그리고 또 이 기록물에 대해서 왜 확실하게 이걸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동의를 하시는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법안이 두 개였기 때문에 하나를 하면 하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인지가 조금 더인게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성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반드시 저희가 함께 통과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고 따지자면 7시간 동안에 그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일기특조위가 굉장히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방해 조작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이렇게 밝혀질 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초당적 초당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3분의 2죠. 200명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저희가 10만이 청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국회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임위에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발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통과되려면 일단 사참위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과반이면 돼요. 문제는 기록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20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청원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의당은 여기서 배신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정의당의 존재 근거를 상실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 6명 정도가 더 온다고 해도 180명 정도 그렇죠. 그리고 소수 정당의 인원들 열린민주당까지 합해도 180 몇 명입니까? 185석입니까? 185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5석이 모자라요. 이 15석을 채워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그걸 해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의원들 그다음에 각 당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사전에 이런 미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들 미원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고 사실 지금 야당 제1야당 측 대표도 만나서 김조균 대표요? 주호영? 주호영 대표도 만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안 해준다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해야죠라는 표현을 했는데 믿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 그 부분에 있어서 걸리기 때문에 제가 10만 청원을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해야죠 해놓고도 안 한 일이 한두 번이 하니까 아니 자기도 세월호 진상규명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사람 추천해놓잖아요. 공수처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당대표들을 다 만나면서 확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신 건 당대표들 만나서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오늘 법안 발의를 민주당 특위에서 세월호 특위에서 준비를 하셨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저희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김성수 tv를 보고 계신 여러 구독자 여러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랄만한 그런 기적 같은 일로 이번에 진짜 sns라고 하는 게 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온 그런 수단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이 sns를 통해서 진짜 여기에서도 청원 저기에서도 청원 그냥 사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청원의 어떤 동료들을 봤어요. 그 동료가 결과적으로는 삼각 파도가 돼가지고 마지막 이틀 동안에 3만여 명이 넘게 이렇게 청원에 동참하게 해 주신 건데 이번에는 개별 의원들에게 이 기록물 볼 수 있게끔 당신의 반대표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반대표 이 부분은 상황을 갖다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으로 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하면 그래서 반대표나 기권을 던진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혼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지는 그런 의원들은 낙선 운동하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러면 또 안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사실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범국민적인 요구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진다? 그러면 어떤 혼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국민들에게 아주 큰 혼줄이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윤석열을 띄워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을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혼줄 낼 수 있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보험까지 드러났잖아요. 윤석열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주호영은 세월을 갖고 자꾸 교통사고다라고 얘기하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히나 수도권 의원들하고 그리고 그나마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호소를 해가지고 15명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께도 이런 부탁을 드리면 또 민망스럽지만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 끊지 마시고요. 그럴 때 같이 또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사를 제대로 안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이런 국민청원 할 때 시민단체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종교계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교조 특히 전교도 선생님들한테도 그리고 민주노총 그런 단체들 그리고 정말 편하르기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편하르기 해주신 우리 국회들께.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편하러 주셨어요.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와우예스님 같은 경우도 결국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유족들이 또다시 한대서 눈물 흘리고 또 거기서 농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마음 다해서 도울게요. 이렇게 장혜진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약속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그 관문을 통과해서 세월호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도 함께 공개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또 계속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너무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런 아픔들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만큼 설득력 있는 그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이번에 계기로 또 이렇게 확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는데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래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도 되는 것이고 지금껏 내년이 7주기인데 7주기까지 저희가 진상규명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책임지는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우리가 안전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 가족들이 그래서 함께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렇군요. 7년이면 예전에는 빚도 탕감을 해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세월호 유가족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마음의 빚들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7년째 되는 날에는 어느 정도 좀 갚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